목소리 잘 들어요 네 하이라이트 다시 돌리면서 사과를 먹을거에요 알았어요 네 사과 다 먹은 다음에 손 중에 들어갈거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과를 다 먹더라도 하지 마세요 네 사과 아저씨가 사과를 어떻게 드시는거에요? 사과 어떻게 드시는거에요? 사과 사과이라고 사과 사과 먹어야 되는데 사과가 너무 물리는데 어떻게 먹지 사과 사과 오독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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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이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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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어디있어요 간다 응 이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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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이스팅 악기 추는거에요 혹시 너무 빨라서 못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잘 봐요 이겨요! 이번엔